지금부터 당신 남의의 주인공 최성아 가수인 정부 팬클럽 2019년 전방위 모임을 여러분들의 희창박수와 합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성아 팬클럽 2019년 전반기 모임에 진영을 받은 MC 이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성클럽 뉴욕 나이트클럽 전성 MC, 상가전쟁 배우형 MC 보니! 안녕하십니까. 오늘형 가수 MC를 보게 된 이은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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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머클럽 뉴욕 나이트클럽 전성 MC, 사랑과 전쟁 배우형 MC 보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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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연간 1년에 한 번씩 하는 최송화 가수 전국 팬클럽 날이예요 작년에 꼭 재작용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전혀 모르시는 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아주 팬과 함께 최송화 가수가 더 힘을 받아서 전국의 훌륭한 가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을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이 음식은 시간이 여유가 많으니까 천천히 드시면서 편안한 시간을 담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즐기는 날이에요 작진날입니다 아셨죠? 오늘 못너는 날은 못너는 날은 아주 잘못된거에요 그래서 자리를 쫙 깔았으니까 오늘 충분하게 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최송화 가수 위하여 화이팅 한번 합시다 우리 최송화 가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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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날이 좋은 날인가 봐요 오늘 너무너무 바빴거든요 우리 언니야 우리 언니야 오빠야 동생들 너무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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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와주셨는데요 그냥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시간도 자꾸 가니까 우리 언니들은 또 오늘 날을 참아 오셔서 열심히 노시려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저보다 한 분 한 분 소개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다 저한테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일단은 제 옆에서 일하시는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MC 박종홍인데요. 이 분은 영화도 하면서 MC도 사회적 행사에 하자고 다니면서 이렇게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인사하십시오. 잘났어요? 잘났어요? 잘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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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마다 이렇게 도와주고 또 전답니다. 이유리아기입니다. 처자입니다. 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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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강룡드씨 나오세요. 강룡드씨 여기 계세요. 이 분은 청도에 사시는 분인데 저도 열심히 도와주고 계세요. 그냥 나오셔도 됩니다. 옷 안입으셔도 돼요. 그냥 하세요. 전부 다 이해하시죠? 잘 나오니까 그냥 간단하게 나오세요. 우리 또 우회전을 맡고 있으니까 한 말씀 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죄송한 손님의 복감을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아직 노래는 제가 장사를 한 번 보고 있는데 아직 보고도 하겠습니다. 남아서 보냈고요.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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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시발야, 손이 한 번도 안 열린다고. 목이셨어, 목이셨어. 라이브를 조금 올려주세요. 우리 또 회사님이 멀리 가셔가지고 부회장님을 소개해주세요. 이번에는 우리 홍보국장님 나오세요. 뮤지엠 홍보국장님 나오세요. 이분은 열심히 저를 제가 노래하는 때마다 찍으려고 밴드에 올리시고 밤마다 저를 또 산을 찍으려고 밤마다 마시는 거를 자꾸 사주고 그래요. 고국장님. 반갑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최가수님 목소리 듣고 얼굴을 봐야 많이 일주일을 저렇게 부르면 고국장. 지역에 있는 고국장 윈터입니다. 최종학 가수님의 심성장구를 평생 불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멋진 회사에 다니시는데 정연 퇴직하면 저 매니저 해주신대요. 하하하하 자 우리 황세호씨 황세호씨 빨리 나오세요. 우리 또 홍보국장 예쁜 홍보국장 빨리 나오세요. 쫓아나오세요. 네 멀리 있어서 오늘도 초전하게 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도와줬는데 이사 한 번 말씀하세요. 이렇게 많이 성적해주셔서 고맙고요. 언니 옆에 아는 못하지만 그리고 같이 이제 기대면서 이렇게 작은 행위만 버텨고 될까 버텨고 되어도 좋겠고 항상 그냥 좋은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렇지만 킹이 되거든요. 그 형태 자체가 좋고 그냥 미역이 되고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즐겁게 보내고 가세요. 오세요. 아이소 잘하니 네 끝까지 도와주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김영신 언니 앞으로 나오세요. 나 첫일인데 빨리 나오세요. 내가 한 번에 내가 북구부워서 못나와나 봐. 그때 술 한잔 누르면 또 아니 저 언니는 또 술 한잔 먹으면 태도가 바뀌어. 보일날 세긴 똑같은 데가 돼서 빨리다 들어가라고 네 vens자에서 소녀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다음에 오시면 될 것 د, 오세요. 네 어떻게 저하고 또 고양이 같더라고요, 계산에서 오셨어요. 저는 고은이고 니아닐 계산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덕분 즐거운 나라 즐거운 식을 맛있게 드시고, 즐겁게 사시고, 화이팅! 이 형들은 술 먹고, 노는 거 보고, 마음을 참 원하네. 그쵸? 다음에는 인사받을 수 와주기께. 아, 제가 아무 기쁨도 안 주셨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모시라고 아무 기쁨도 안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다 안 보여요. 여기서 불빛 때문에 자라 보이는데. 아, 전부 다 소중한 분들이 안 보여요. 지금 얼굴이 다 안 보여요. 네, 네. 아,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를 다 해봐야 되는데, 이쯤에서 마치고, 또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죠? 네! 서울 안 하시죠? 네! 네, 제가 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발사관 최순환 가수의 유통과 마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국 댓글로 보셨는데, 최순환 님의 노래 듣고 싶은 게 없어요? 네? 네! 당신은 나비? 네! 또? 뵙기어라. 아, 좋으시군요. 자, 그러면 다음부터 최순환 가수님의 대부분, 당신은 나비? 그리고 금정에도 수입되어 있습니다. 88143, 그리고 퇴진에는 95228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띠워라. 엘프 뒤에 반죽이죠. 666699. 벌방에도 수입되어 있고, 많이 불리시고, 여러분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전국 브라운에서 많이들 활동하고 있는, 아름다운 미녀가수 최순환 씨를 소개합니다. 음교치 clic 네, 알습니다. 그 마음대로 살아나야 해 가슴이 찾아온다 내가 정말 살아야 해 가슴을 위로 내게 보아서요 여기 어디야 있어요 너의 눈대로 살아나고 마음대로 떠나가 나를 보지 못하시는데 나의 눈빛을 내게 보아서요 그들은 목표로 떠나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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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dass 그 애들 나하고 나감 비를 더워 나갈 때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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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서퇴한 스마트 이놈이네 아침을 내고 내고 와도 여기만 기회를 하였어요 마음을 내고 사랑 마음이 내고 떠나다 나를 보지는 당신은 나 맘은 대로 살아 맘은 대로 살아 나를 보지는 당신은 나 여러분은 맘은 대로 내셨을 하게 되었습니다 맘은 대로 살아 맘은 대로 살아 맘은 대로 살아 맘은 대로 살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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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